이거 영상인데? 아 눈 뜨고 있네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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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저 긴장 하나도 안 했고요 이번에는 울지도 않은 거고요 끝나고 나올 때도 뭐 그냥 이거 아시죠? 오케이 못 본다고 해도 아 끝났네? 이런 식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곧 저희의 쇼케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설치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미라엘 베스트 또 만나요 하나도 안 들어가도 하는데 목소리가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끄러운가? 우리 시끄러운가? 우리 시끄러운가? 다 그렇게 저 부르지 않아요 거짓말 저 놀이지 않습니다 갖다 오죽만 적어놓을 거예요 저만으로요 잘하고 파이팅 올리어 넣고요 파이팅 고마워 우리 엄버 빠지죠 들어가실게요 들어가실게요 쇼케이스가 끝난 저희의 대기실입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cabinet 본 therefore 저희 이번에 활동집 너무 대박 합시다 예~~ 올 year년으로 대박 나자 잘 할 수 있죠 고 providing 하나 둘 셋 올 year년으로 화이팅 응원 부탁드립니다 빨리 만나요 빨리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 Operations 신남 이중 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